498쪽입니다. 과보를 주는 순서에 따라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과보는 뭐라 했습니까?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과보 재생연결식은 과보입니다. 다음 생에 재생연결식이 뭘로 표현하냐? 사람의 과정에서 괴로움 받는 것보다 다음 생에 뭡니까? 깨끌리 하고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내팔째 맞죠 그죠? 그럼 어떤 업이 금색이죠? 한 10억개억을 지는데 이 가운데 어떤 업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느냐? 중요하죠? 물론 우리 앞에서 큰 원칙을 봤어요. 뭡니까? 10선읍도와 10불선읍도가 재생연결식을 결정한다. 그랬죠? 그렇다고 확 줄어든 칼도 없어요. 무슨 소리라 했죠? 우리 살생 도둑질, 사태놈의 뭡니까? 망어, 기어, 양설확구 그 다음 뭡니까? 간탐, 악의 뭐 뭡니까? 아주 사태의 견해 죽으라면 끝이다. 100만명을 때려 죽어도 죄가 안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불교해서 악견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듭니다. 여기 아주 나옵니다. 이런 것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되죠 그럼? 10억개 중에 줄입시다. 90%나 확 줄이고 이런 개를 남았습니다. 이런 개업 중에서 어떤 분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느냐? 중요하죠. 이것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말씀을 하실 분은 우리 스스로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있겠지. 그쵸? 그쵸? 큰 원칙으로 우리 아르헌드 상가에서는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순서 그쵸? 그래서 이런 개중에 이 업이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뭡니까? 그것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한다. 됐죠? 이런 식으로 그걸 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고를 주는 순서는 재생연결식의 과고를 주는 순서입니다. 밑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19번입니다. 499쪽입니다. 과고를 주는 순서에 따라서 네 가지 업이 있으니 무거운 업 임종의 자살을 지은 업 습관적인 업 이미 지은 업 됐죠? 이것만 이런 것인지 아시겠죠? 상식적으로 그러죠? 뭔가 그 중업입니다. 무거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업을 지으면 아주 중한 업 있잖아요? 이걸 지으면 그것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무거운 업이 없으면 우리 생각해보면 임종의 다산에서 지은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날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겠죠? 상식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것도 알려놓으면 뭡니까? 한생에서 습관적으로 많이 지었던 것 이걸 결정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많이 지었던 것도 만약에 결정해야 한다고 모르겠어요 뭡니까? 그렇더라도 뭡니까? 이렇게 지은 어떤 업 중에 하나가 재생연결식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미 지은 업 이미 지은 어떤 업 그죠? 그래서 업이 재생연결을 결정하는 것이 절대자가 있지 않냐 인간의 업체로 이래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끝까지 뭡니까? 업이 재생연결을 결정한다 이게 뭡니까? 이미 지은 업입니다 됐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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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불교는 속된 말은 그런 구라치는 종교는 아니다 아예 아예 이건 절대로 아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끝까지 뭡니까? 부처님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은 업이 결정한다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각이 뭡니까? 선업과 불선업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특히 뭡니까? 중업은 뭡니까? 불선업과 선교수입니다 중업 중업 중업은 뭡니까? 나쁜 업 나쁜 업 중에 최고 나쁜 업을 불교에서 다섯 가지 넣어야 되죠 그건 뭡니까? 오역 중죄 그죠? 중죄 나오죠? 불교에서는 사실 죄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그건 오역 중업입니다 중업 그렇게 여기 묵은 업입니다 다섯 가지 묵은 업이 뭡니까? 예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뭡니까? 아란을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화합성가를 파하고 이거 다섯 가지 됩니다 부교에서는 그죠? 그러면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 자 화합성가를 파한다 우리 재가부장이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물론죠 뭐 선의들 그 한 대 어디 가고 막 요래 가고 가는 그런 그런 오신 분들은 아비당만 공부하라고 오신 분들은 그런 하신 분들이 아니다 왜?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못 오신다 됐죠? 그 정도 차원 안 됩니다 됐죠? 그럼 뭡니까? 아란을 죽인 아란을 죽인 그럼 뭡니까? 부처님 몸에 살아계신 부처님 몸에 피를 낼 일은 없습니다 살아계신 부처님 안계신 그 대신에 이걸 적으신 불상을 함부로 그죠? 손상하고 해보지 않는 불자고 당연히 안 해야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뭡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어민들을 죽이고 이거는 뭡니까? 나쁜 문제죠? 호 자가 들어가죠 그죠? 호 끼 이라죠 그죠? 호 엑스 엑스 끼 그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면 반드시 어디에 나타납니까? KBS 9시 뉴스에요? 맞죠? 왜 그러겠어요? 우리 인륜 도둑으로 보면 제가 불구는 지혜키 건전한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인륜 도둑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하더라도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의 어머니를 그냥 깨우면 이게 뭐 말도 안 되는데 그죠? 죽이다라는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일륜 도둑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KBS 뉴스에 나오잖아요 맞죠? 아무리 뭐 해도 KBS 뉴스에 누가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죽였다면 반드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왜냐면 이거는 용당할 수 없는 그게거든요 나쁜 사례로 뉴스 나옵니다 와 KBS 뉴스 하면 확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할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 불교신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나쁜 중업이고 그럼 좋은 중업도 있겠지요 그죠? 선한 중업이 있겠지요 뭐겠어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 전동력을 뭐를 두고 있습니까 본 삼매를 체험하는 거 우리 초성 2성 3성 4성 있잖아요 이거를 체험하는 것은 이 새끼에 태어나는 그 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이거를 뭡니까 예 중업에 속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좋은 중업 그렇게 뭡니까 본 삼매를 체험한 사람은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렇게 좀 준수 문화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니까 그럼 된거죠 그 다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죠 고미태 성경이 그렇습니다 해로운 측면에서 보자면 499쪽 그래서 고미태 오무관으로 해서 500페이지 제국에 까지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익한 그 다음 선읍은 거기 있죠 그죠 선읍은 유익한 측면에서 보자면 499쪽입니다 선의 경계를 정득하는 것 즉 고기한 으묵입니다 됐죠? 그러면 뭡니까? 만일에 그 사람이 도아가를 찾아서 성자가 되었다 그건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죠? 성자가 되었다 예루일레 불완 아랑은 안 태어나니까 예고 그죠? 예루자가 되었다 일레자가 되었다 불완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성자가 되었다 하면 나쁜데 태어나고 싶어서 못 태어납니다 맞죠? 그건 왜냐면 극선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뭡니까? 또 단지를 그래야 되죠 그죠? 극선읍과 극악을 두 개 다 지은 놈은? 두 개 다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죠? 맞죠? 왜냐면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불구경제에 나타납니다 이게 뭔가 대답이 되어있는가? 저거 500쪽 다섯째 줄입니다 먼저 선의 연기를 넣고 나중에 무관읍을 지으면 선정의 힘은 무관읍의 힘 때문에 상실되고 수용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것도 뭡니까? 임종의 다다로 지은 업이 덜 유리카드 이런 의미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먼저 우리 대화닷따죠 그죠? 개화닷따는 뭡니까? 삼매의 힘으로 신통까지 그죠? 오신통까지 얻었잖아요 그죠? 신통까지 얻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신통을 얻지만 부채님 몸의 피를 내게 하고 성가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 됐죠? 그 다음은 뭡니까? 먼저 무관읍을 지은 자는 나중에 고개한 새끼나 무색기나 출생하는 경기를 얻을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도덕적인 기름도 다 부정해버리는 아주 사땡견에 그죠? 에 대해서는 보라였습니다 그죠? 그것도 그런 거기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2번 한편 선음의 측면에서 보자면 선의 마음은 무관읍이다 그러므로 선정의 힘은 웬만한 악읍을 지었더라도 내생에 선체에 태어나게 하는 아주 무관읍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도 선을 닦는 것은 자신을 향상시키는 아주 중요한 운동국이 된다 그래서 불자들은 선정을 닦기를 결의해삼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죠? 바른 게내를 가지고 이 삼매 속에 닦는 분은 여기 나오잖아요 극설읍이고요 부채님께서 초기 행해서도 여러분께서 구원하신 놈들죠? 자, 비구들이여 여기 나무 아래가 있다 좌선을 하라 죽을 때 후회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 극설읍은 극악읍은 지열로 확률이 극히 더뭅니다 그럼 두 번째 기준이 뭡니까? 임종의 다다라 지열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죠 그죠? 그래서 501쪽입니다. 제목입니다 여기서 임종의 다다라 지열로 의미란 인족의 임박에서 지열로 의미입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검생의 마지막 좌완의 과정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지은 강한 억을 뜻한다 나쁜 성질을 가진 사람이 죽기 직전에 그가 지은 선행을 생각하거나 죽기 직전에 선읍을 지으면 좋은 생을 받게 해야 된다 착한 사람이 만일 죽기 직전에 그가 지은 악을 생각하거나 죽기 직전에 악을 지으면 불행한 곳에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이유때문에 상자분과에서는 죽으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지은 선읍을 기억해내도록 기도하고 마지막 순간에 좋은 생각을 일으키도록 힘을 다해서 도와주기 이건 남학방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임종의 남학탑을 그죠? 열도라면 왕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그 격대로 신뢰합니다. 그죠? 그 사람이 그가 그걸 지었더라도 그죠? 죽기 직전에 있잖아요. 그 부처님을 임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그만큼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좋아졌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임종에 다달아 지은 업은 그때 뭡니까? 좋은 마음을 일으키면 그것이 뭡니까? 좋은데 재생 연결을 하는 기회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나쁜데 태어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불자들은 뭡니까? 임종할 때 그죠? 항상 그죠? 염불테이프도 틀어놓고 그죠? 격도 읽고 막 그래 하잖아요 그죠? 그게 다 뭡니까? 임종을 맞이하는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때 우리 막 어릴때 오고 그죠? 또 뭡니까? 집어봐도 웃긴 사람들 많죠 그죠? 뭐 참 그죠? 한 7촌 8촌도 안 되는 사람이 뭡니까? 죽을때 죽음 데워먹고 와갖고 술 먹고 와갖고 어떻게 갑니까? 어머 저 강우선 집안 인사 있는 분이 옆집에서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갖고 아이고 형님 뭐 내한테는 유산 뭐 그죠? 아재가 남긴 유산을 내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그럴 수가 있어 뭐 했었거든요 무시번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포기죠 그죠? 그죠? 그는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또 임종을 하는게 그죠 아잇 그 뭡니까 오는 사람들 말해야 되니까 그죠? 어떤 집에서 그런거 봤어요 돼지는 자른다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돌아가시니까 그죠 오는 사람들에서 음식을 해야 된다고 그죠? 그걸 저쪽에서 돌아가신다고 우리 사람들이 이쪽에서는 뭡니까? 돌러가고 와 나만 왜 그런걸 안 봤어야 되는데 돌려 가고 있잖아요 돼지입니다 머리를 떼는데 돼지 외부에서 젖은 사람을 죽는다고 여기 아비담마 공발로 신고 있는 우리 요새는 그냥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걸 했다면 바로 잡혀가지요 돼지 그냥 잡았다면 잡혀가지요 도축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건 이해한다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과정이 딱 떠오르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는 임종할때를 있잖아요 자기 부모님은 마르크 쪽으로 있잖아요 자기 가까운 사람이 임종할때는 여기 주내서 어떻게 합니까 최고 그 사람이 뭡니까 편안하게 임종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뭡니까 불교적으로 보면 자기가 지은 선업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선업은 가족들한테는 자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그런 좋은 업을 지으면서 해서 뭡니까 그 사람이 뭡니까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게 된다는 겁니다 불교 신자고 그럼 뭡니까 경전 독성에 들은 거 있잖아요 크전 법문 있잖아요 들려드리고 그것도 큰 거기가 있죠 그래서 여기 뭡니까 임종의 다다라 지은 업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임종의 다다라 지은 업도 그죠 큰 거기가 없다면 무엇이 재생결을 결정하겠습니까 세 번째 기준은 뭐겠습니까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겠죠 당연한 양이죠 그죠 그 사람이 뭡니까 한 생에서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 그 뭡니까 재생결 과정에서 그죠 나타나서 그것이 뭡니까 다음 생을 결정하게 하는 역할을 하겠죠 당연한 이야깁니다 그죠 그래서 습관적인 업을 들고 오죠 그 다음에 뭡니까 습관적인 업도 큰 게 없어요 그죠 저처럼 뭡니까 이랬다 저랬다 했지만 어땠다 좋은 이야기 할 때 어땠다 남중 갔다가 뭡니까 막 일하면 뭡니까 기준 잘 없죠 그렇더라도 뭡니까 그 중에 어떤 업이 재생결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됐죠 뭐 부처님이나 어떤 악인이나 절대자가 나타나는 거죠 푹 불어서 어디 태어나게 하는 걸 아니라는 겁니다 됐죠 자기가 지은 어떤 업이 재생결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거는 있잖아요 청정도론과 아비다마트 상가가 여기서 순서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비다마트 상가에서는 뭐를 두 번째로 들고 있습니까 임종의 다다나 지은 업을 두 번째로 들고 있죠 그죠 그런데 청정도론에서는 그 다음에 그 인용해놨습니다 청정도론에서는 습관적으로 지은 업을 두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임종의 다다나 지은 업보다는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 더 뭡니까 재생결식을 결정하는 그죠 힘이 더 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도 당군이 일리가 있죠 불안은 뭡니까 이전했던 청정도론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비다마트 상가는 거의 대부분이 청정도론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요런 거는 뭡니까 이렇게 살짝 바꿔서 인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있잖아요 재생결식을 결정하면 저는 하나는 도덕적인 기준 하나는 종교적인 기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습관적으로 나쁜 것을 많이 했는데 임종의 다다나 지은 업무가 기독교 그건 아닙니다 임종의 다다나 지은 업무가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잘못된 것을 참여하고 정말로 국기적전 했잖아요 정말로 좋은 마음을 딱 이렇게 해서 부처님에 대한 확신 부처님과 같이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잘못된 것을 참여하고 좋은 마음을 일으켰다면 그 사람이 선체에 태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맞는 말이죠 이렇게 보면 이거는 종교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죠 뭐 그렇게 다른 종교에서도 나쁜 것을 해결하면 뭐 어쩌나 했나 그죠 극단적으로 해결하면 불구식으로는 업입니다 선읍을 지으면 존이 태어난다 그럼 불구식으로는 그걸 이해하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임종의 다다나서 그 존 선읍을 지으면은 나쁜 읍을 설령 그죠 순간적으로 나쁜 읍을 지었저라도 임종이 다다나서 좋은 마음을 일으켜면은 그것이 뭡니까 좋은데 재정의 의식을 한다는 것을 그게 아비다마타 상가의 견해지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종교적인 견해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뭡니까 좀 합리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갈등하죠 그죠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나쁜 것을 많이 했으면은 그죠 임종이 다다나서 좀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죄를 사하노라 그죠 그렇다고 뭐 그렇죠 인정이 잘 안되죠 그렇게 청년거로는 뭡니까 이거는 권리적인 기준으로 보면 되겠지 그죠 습관적으로 나쁜 읍을 지은 사람은 죽을 때 좀 참여를 한다 할지라도 나쁜 데 편안다고 봐야 된다 그죠 그럼 습관적으로 좋은 읍을 많이 지은 사람은 죽을 때 또 보면 슬롯 좀 매각하고 있잖아 그죠 나쁜 걸 하더라도 나쁜 마음을 일으키더라도 뭐 뭡니까 습관적으로 좋은 읍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선체에 태어났는데 이러한 것은 윤리 도덕적이죠 그쵸 그죠 뭐 너희 죄를 사하노라 이라고 다 끝났게 하고 있어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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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인적으로 아비단바타 상가의 입장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그 종교 우리 그죠 그 참여의 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마음 우리가 그죠 좋은 마음을 한 번 딱 일으킨다는 거 있잖아요 서로 그 사람이 그죠 바쁘게 살았더라도 다음 생에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게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비단바타 상가가 청년 노론을 윤리도덕적인 청년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500년 뒤에 있잖아요 이렇게 순서를 우리 아비단바타 선생님께서 바꿔서 적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저도 많이 동의하고 싶습니다